그냥 B야, 워너비가 아니라. 빅스케일의 퍼스트! 매끈한 각성비도 보이죠? 과연 이번은 누구신가요? 바로 이번은? 신의 글래머, 진아입니다! 두결점 범위 2위, 진아! 박희순 씨, 꺼져달라네요. 벌써 꺼져요? 지금 시작했는데? 아무튼 실력파 아이돌, 진아. 인기만큼이나. 아주 이 몸매가 대단합니다. 몸매는 신인이 아니에요. 진아 형, 몸매 때문에 다시 봤다니까요. 그렇죠. 진아 씨, 박스 사이즈가 A, B, C, C컵을 넘어갖고 D컵을 하는데 국내에는 맞는 속옷이 없을 정도래요. 저거 보세요. 저거는 박스팅데요? 지금 글래머 스타 한채용 씨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력 점수는요? 난리는 머리 껴, 난리는 머리 껴.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이건 진아의 과거 모습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약간 컨트리틱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고등신 몸매는 여전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운의 그룹, 오소녀 출신 중에 몸짱이 굉장히 많네요. 효성 씨도 있고, 윤 씨도 있고요. 유빈 씨도 보이고. 네. 저거 남자들이 봐봐. 진아 짱. 정말 말도 안 돼. 네. 정말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진아. 네. 대박이네요. 택시함에 귀여움까지 갖춘 진아야. 무결정 몸매 스타로 인정입니다. 인정을 진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만장일 치료할게요. 진아. 여러분 박기준 씨가 지금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손수거 좀 주세요, 딱히.